네 제가 사실은 오늘 잘 많이 아시겠지만 굿모닝 아이텍이 사실은 가상화 솔루션 파트너의 국내에서 거의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스코는 이제 그 정상을 향해 이제 저희 UCF를 통해 가지고 잘 돕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슬로건을 저희 시스코의 모토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내일이 시작됩니다. 투모로우 스타트 히얼 저희가 이 모토를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항상 저희가 발표를 해도 참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시스코 데이터 센터의 전략이라고 내용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까 차원이 다른 아키텍처 이건 저희 부제목이고요. 저희 시스코가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움직이고 여기에 저희가 사실은 굿모닝 아이텍과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또 혹시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것을 궁금해하실 고객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코가 왜 UCS 사업 그리고 X86 사업에 들어섰는지 그리고 왜 시스코가 저 굿모닝 아이텍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30분에서 40분 정도 저희 데이터 센터의 전략은 과연 무엇이고 앞으로 이 시스코가 어떻게 시장을 드라이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데이터 센터 팀이거든요. 여러분들 만나시는 벤더들 분은 서버 팀 아니면 네트워크 팀 아니면 스토리지 팀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데이터 센터 팀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는 이제 TCO, ROI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비즈니스는 IT, 무중단, 저전력, 랜센 통합, 가상화 인식 등에 의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간에는 단순히 서버만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네트워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스토리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과거에는 그냥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 뭐 여기 네트워크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버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상화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일 끝에 보면 라우터, 백본, L4, L3, L2, 서버, 스토리지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아키텍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는 이 라우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토리지까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의 데이터 센터는 어떠냐? 이 횡으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이제 가상으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버추얼 데프크탑, 버추얼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버추얼 어플리케이션, 그룹웨어 가상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저희 시스코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저희 경쟁사, 아니 다른 멘터와 약간 틀린 게 사실은 이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도 중요하고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가상화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네트워크가 사실은 전체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팩트라고 생각하고 저희 데이터 센터가 이제 움직이고 있고 저희 시스코도 거기에 같이 발걸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이 데이터 센터의 도전 과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유니파이드 컴퓨팅 시스템, 아무래도 UCS를 말씀드려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준말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데이터 센터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의 도전 과제는 사실 이렇게 됩니다. 제일 밑단에 스토리지가 있잖아요. 서버가 있고 그 위에 액세스 스위치, 분배 스위치,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백본, 마지막에 인터넷 라우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지금 담당하시는 분처럼 네트워크 관리자, 보안 관리자, 서버 관리자, 스토리지 관리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좀 자세히 보면은 패브릭은 딱 서버를 중심으로 위쪽은 이더넷, 아래쪽은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가면 갈수록 엔드투엔드로 지금 이더넷으로 네트워크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에는 수직적 구조, 그 다음에 포인트 프로덕이 증가해지고 결국 협업이 어렵고 사일로 기반의 가상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나 클라우드로 갔을 때는 협업을 해야 됨에도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대로, 스토리지는 스토리지대로, 서버는 서버대로 이렇게 사실 가상화가 되어 있는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펼쳐보면은 오늘날 데이터센터는 제일 위에 이더넷, 그 밑에 서버, 그 밑에 센이라는 패브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그 다음에 관리 서비스, 파일 서비스가 있고요. 그 밑에 유닉스 서버와 x86 서버가 있고 그 밑에 사실은 이런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그대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서버당 포트 이중화, 카드 이중화 하면은 위쪽으로 이더넷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서버당 포트 이중화, 카드 이중화 스토리지라면은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결국 이 말이 뭐냐. 하나의 서버를 증설을 할 때 최대 9개에서 13개의 IO가 나오고 10개가 되면은 90개, 100개가 되면 900개의 IO가 나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내가 서버를 하나 증설할 때마다 이 포트가 9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 위에 이더넷 스위치, 센 스위치를 증설을 해야 돼요. 근데 90, 10개, 100개가 되어버리면은 단순히 서버에 있는 카드는 30만원, 50만원, 위에 L2 스위치는 300만원에서 몇 천만원, 마지막에 L4 백봉까지 가면은 이 모듈 한 장당 5천만원, 1억. 그러니까 내가 서버를 하나 증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상황에 따라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가 지나가버리면 진짜 억 이상의 인프라가 추가되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지금 못 가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지만 클라우드로 가면은 단순히 서버 통합, 데스크탑 통합 이것만이 문제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프라 전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 번에 못 가고 단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상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과제가 뭐냐. 지금 많은 IDC, 여러분 계시는 KTIDC나 LG유플러스 IDC, 그 다음에 SDSIDC, SKTIDC에는 이런 식으로 인프라가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되면 될수록 전력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안 쓰고 반 정도의 서버를 놓죠. 그리고 그 위에 TOR 스위치 두 대, 그 다음에 스토리지 스위치 두 대, 그 다음에 관리 스위치 하나. 그걸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리용 스위치, 이더넷 스위치, 샌 스위치. 이렇게 모든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아키텍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버를 증설할 때마다 위에 무조건 스위치 두 개를 집어넣고, 샌 스위치 집어넣고, 그 다음에 관리 스위치처럼 렉 하나당 5개의 스위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오른쪽과 같은 이런 패브릭에 대한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실례로 KT 데이터 센터, NHN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SKT 데이터 센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 패브릭 하나, 서버 하나 장애해놨을 때 케이블 타입 끊고 위아래 서버를 절제를 해가지고 서버에 대한 장애를 하고 하는 식으로 패브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인 시스코는 패브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킹은 어떠냐? 조금 전 그림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이게 되면은 이렇게 서버 렉이 되고, 제일 오른쪽에 스토리지 렉, 제일 마지막에 네트워크 렉,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TOR이냐, EOR이냐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뒤를 보시면은 TOR, 제일 위에, 조금 전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다가 스위치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제일 끝에다가 백본을 집어넣습니다. 이 경우 어디가 제일 많이 이런 데를 많이 쓰느냐? KT, SKT, NHN이 이 방식의 데이터 센터를 움직입니다.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비용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TOR 스위치는 하나에 100만원, 300만원, 텐지로 가면 천만원까지 가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비용은 싼 게 싸지만, 저 관리 포인트가 엄청 많아집니다. 저 스위치 하나하나마다 제가 관리 포인트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IP 어드레스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반대로, 기업에 돈이 많은 데이터 센터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EOR을 움직입니다. 저 데이터 센터는 뭐냐? 삼성전자, SDS 데이터 센터, 여기 55M도 있지만, 오토에버, 현대자동차 이런 데이터 센터들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관리 포인트를 줄입니다. EOR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른쪽에 비싼, 저희 넥서스 7000이나 넥서스 9000, 카탈리스트 609라는 백본트, 모듈러 스위치를 집어넣고, 거기에다 라이카드를 증설해서 케이블을 다 뽑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 센터를 보면, 천장에 가면, 이렇게 큰 데이터 케이블이 뭉쳐있죠. 밑에는 비용이 비싼 대신에 어떤 장점이 있느냐? 비용이 비싸지만, 관리 포인트가 엄청나게 단순해져요. 제가 오른쪽 저 백본에 들어가서, 모든 넥의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TOR이냐 EOR에서 데이터 센터의 장단점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럼 시스코는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좀 바꾸고 싶느냐? 분산형 모듈러 스위치가 지금 말씀드린 EOR 스위치예요.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대신 관리 포인트는 적죠. 이거를 백본 스위치에다가, 팩스라는 디자인의 더미 스위치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넥서스 7000에 5000을 집어넣으면, 이 밑에는 말 그대로 머리가 없는 꼬리만 있는 말 그대로 모듈러 형태의 라인 카드들을 렉 위에다 장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저 위에 제가 넥서스 7000이나 5000에 들어가면, 그 밑에는 전부 다 라인 카드로 보입니다. 그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EOR과 TOR의 장점인 데이터 센터가 나타나게 되죠. 어디가 이렇게 바꿨느냐? SK텔레콤, NHN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실 작년에 NHN이 춘천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이렇게 한 200억 정도의 스위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고객한테는 어떤 입장이 되느냐? 내가 저 끝에 있는 백본만 들어가면, 저 위에 있는 TOR 스위치들이 전부 다 라인 카드로 보입니다. IP가 하나면 돼요. 아까의 TOR은 IP가 렉이 20개면 20개의 IP로 관리를 해야겠지만, 이거는 하나의 관리로 되는 겁니다. 비용면에서도 저 위에 있는 넥서스 2000 같은 경우에는, 불과 200만 원이치 안되는 스위치들이거든요. 그걸 더미로 갖다가 움직이는 게, 사실 시스코가 제시하는 팩스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태블릭을 저희가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쉽게 말하면 케이블링, 어렵게 말하면 태블릭을 단순화 시키고자 하는 게, 시스코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서 나와 있는 게 사실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렌과 센 두 가지의 패브릭이 존재해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도 제가 모 고객사를 갔는데, 이걸 가지고 40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왼쪽에는 렌, 송신자 중심의 아키텍처입니다. 로스레스가 없이 데이터를 보내고, 패키지 없어지더라도 다시 리트라이 가지고 보냅니다. 오른쪽은 수신자 중심에, 로스레스가 전혀 없죠.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쓰느냐? 왼쪽은 일반적인 클라우드, 닷컴 기업에서 많이 쓰고요. 오른쪽은 금융 공공에서 많이 씁니다. 이더넷은 다 쓰지만,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왼쪽에 아이스카시 로 가느냐, 아니면 사이버 채널을 가느냐, 고객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비용 왼쪽이 쌉니다.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오른쪽은 비용이 비싼 대신에, 상당히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현하죠. 그래서 서버를 중심으로, 위와 아래는 딱 패브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더넷으로 풀 가던가, 아니면 서버 밑단은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가던가. 그래서 시스코가, 아까 같은 팩스 같은 디자인으로, 그럼 이 패브릭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만든 게, 사실은 FCO이라는 아키텍처를, 시스코가 제일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코가 제일 처음에 이니시에이트를 했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더넷 카드를 만드는 두 개 업체, 인텔, 그 다음에 브로드컴, FC카드를 만드는 두 개 업체, 에밀렉스, 퀴로직이, 다 이 스탠다드에 들어가고, 저희 경쟁사인 델, IBM, HP, 오라클, 그리고 저희 얼라이언스, EMC, 네덱, 히타치, 브로케이드, 주니퍼가 다 이 스탠다드를 합니다. 뭐냐, 저희가 아까 제안했잖아요, 이더넷은 가격이 좋고, 심플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더넷 안에, 파이버 채널을 실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패브릭 자체가, 지금 두 개 나와야 될 게, 하나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시면은,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CLA 카드를 좀 써가지고, 아예 스토리지 자체를, FC, 이더넷 상관없이, 가상화로 움직이자. 그, 다음 장을 보면 좀 더 쉽게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서버에는, FC 카드를 꽂고, 이더넷 카드를 꽂아가지고, 인증화를 시켰어요. 근데, 저, CNA 카드를 꽂으면, 그냥 저 자체가 가상화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케이블만 올리고, 그 안을 가상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FC로, 필요할 때는 이더넷으로 가상화를 시키는데, 가격적인 장점도 엄청나요. 보통 저희, 시스코 리스트 프라이스로 가격 보면, 파이버 채널 카드가 한 3,000불합니다. 이더넷 카드가 1,500불합니다. 그러면 이더넷 카드 두 개, 파이버 채널 카드 두 개를 꽂으면, 한 거의 만 불 가까이가 리스트 프라이스 나오죠. 근데, 저렇게 CNA 카드를 두 개를 꽂으면, 1,500불 대에 두 대, 3,000불로 가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만 줄일 수 있느냐, 그 위에 있는 L2, L3, 마지막에는 백본까지, 그 모듈러를 다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생각하는 아키텍처가, 현재까지는 L2단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일 위에 스위치를 놓고요. 스위치를 놓고, 밑에 스토이지를 놓고, 이렇게 패브릭 자체가, FC나 이더넷 시대는 복잡한,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저희 IO를 통하면 시스코는 이렇게 바뀝니다. 밑에 보면은, 저희 고객 중에 이런 고객이 있었어요. 아이스카시로 제일 처음에, 그 프로젝트를 유니셔이트 했습니다. 한 몇천 유저 VDI를 아이스카시로 했는데,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FC로 바꿔야 되는데, FC로 바꾸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제가 아이스카시로 발의를 해가지고, FC로 바꾸게 되면은, 제일 먼저 카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가, FC 카드가 추가되어야 되고요. 스토리지가 아이스카시에서 스토리지, 그 FC로 바꿔야 됩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FC로 바꾸려면은, 다시 기존 프로젝트를 캔슬하고, 다시 인이제이트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카시에서 FC로 단순히, 가상화 포트만 이네이블해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서버 자체에서 유니파이드, FCOE를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스위치, 샌스위치, 이더넷 스위치를 통합한, 유니파이드 스위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니파이드 스토리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전체는, 내가 필요할 때 아이스카시, 필요할 때 FC, 다 이제 가상화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유연한 구조입니다. 왼쪽이 IBM 구조고, 오른쪽이 시스코 UCS 구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스코 UCS가 시장에서, 아, 다른 아키텍처로 기존 것보다 틀리다. 이렇게 각광을 받는 거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HP 블레이드의 뒷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IBM 블레이드의 뒷면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정렬 어떻게 보면 깔끔한 것 같아요. 노란색이 FC 케이블이고, 파란색이 이더넷 케이블입니다.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저 파란색, 빨간색은 이더넷 케이블이고, 위에 까만색은 FC 케이블입니다. 그거를 저희 시스코랑 비교를 하면, 아, 잘 들리시죠? 내 잡음이 좀,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케이블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객분들께서, KT 데이터 센터의 넥을 보고 계시고, 오른쪽은 더존 데이터 센터의 넥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IDC는, 네, 지금까지 모든 IDC는, 왼쪽과 같은 구조로 움직였는데요.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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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죠? 네,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셔야지, 영화를 빨리 보시니까요. 제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유니파이드 구조예요. 그러니까 블레이드에서 케이블이 안 나오고, 저런 식으로 쉽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40% 이상 비교적 효과가 납니다. 뒤에 보시면, 제가 이 고객사 사례로, 이 데이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프로덕트가 줄고, 케이블이 줍니다. 그리고 위에 스위치가 줄어요. 그러기 때문에, 40% 이상의 비용 절감의 효과를 나타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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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가까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코의 데이터 센터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니파이드 아플리스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의사가 넥석 7.5천으로 저렇게 헤블리 디자인을 합니다. 그 밑에 UCS로 L2 부분을 단순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기존의 유니스터로가 쓰고 계시잖아요. 그대로 붙이고 스토리를 옆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데이터 센터를 아키텍처를 그려줍니다. 아까 보시는 그림이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보면 여기에서 유니스터로 부분이 빠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가 가게 되고 결국 그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모든 데이터 센터, 모든 IDC, 모든 전산실, IT로는 사실은 왼쪽 구조입니다. 오른쪽으로 바뀌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사실 시스코가 보시는 것처럼 위에, 서버 위에 단은 상당히 잘했어요. 라우터 스위치 월드와이트 넘버 원이고요. 그런데 하나가 딱 문제가 있었습니다. 패브릭을 바꾸자 하면 저희가 스토리지단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저 중간에 저희랑 같이 제일 많이 협업한 업체가 IBM과 HP입니다. 왜냐. 저희는 이더넷단만 했고 IBM에 들어가는 블레이드 서버, IBM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서버, 네트워크의 스위치 전부 다 시스코 공급이었어요. HP, 오히려 더 IBM보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HP랑 IBM을 하다 보니까 이 파트너들은, 이 벤더들은 사실 인프라가 바뀌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인프라가 바뀌면 가상화가 되고 서버의 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프라를 바꾸려면 EMC, 네덱, 히타치라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서버 업체에 대해서 저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시스코가 인프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UCS 서버를 런칭해서 IBM, HP가 아닌 를 통하지 않은 네덱, EMC, 히타치와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서 사실 UCS를 런칭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의 네트워크, 하이퍼바이저 스토리지를 끼워 맞추는 퍼즐이 UCS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X86 시장을 출시를 한 거고 이 단순히 기존에 생각하시는 서버가 아닌 인프라 전체를 바꾸기 위한 네트워크 서버를 사실 UCS로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시스코의 전략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파이드 패브리, 그리고 유니파이드 컴퓨팅, 유니파이드 매니지먼트 이 세 가지가 사실 시스코 데이터 센터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스코는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럼 UCS가 과연 어떻길래 UCS가 지금 시장에서 UCS, UCS하고 UCS가 기존의 IBM HP 10년, 20년 서버를 해온 거에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풀 렉을 42렉 기준으로 32개의 서버를 썼을 때 위에 5개의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지금 보면 데이터 센터는 전력 때문에 저렇게 하프 렉을 쓰죠. 16대 5의 디자인으로 많은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니 렉 디자인 했을 때 16대 5잖아요. 블레이드 디자인이 되면 16대 5가 하나의 스위치 위에, 하나의 서버 위에 스위치가 들어가는 게 사실 일반적인 블레이드의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IBM, HP, 델, 오라클 다 똑같습니다. 16대 5가 14대 5냐, 10대 5냐, 아니면 8대 5냐 이 차이인데 그럼 시스코 UCS는 이 인프라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에 4개에 5개의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160개의 서버에 2개의 스위치,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저 위에 L2를 올리는 그러니까 두 개의 저희가 패브릭 인터커넥터라는 유니파이드 패브릭 스위치를 통해가지고 저 스위치가 관리 서버 역할을 하고 160대 서버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렇게 블레이드 렉 서버를 올리고 그 위에 패브릭 인터커넥터를 올리는 게 UCS의 아키텍처예요. 그리고 저 뒷단은 전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FCOE로 다 가상화합니다. 케이블 수, 패브릭 수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사실은 L2 팜단이에요. 그러니까 L2 스위치 밑에 서버 팜단이 가장 많은 케이블과 I.O를 발생을 시키는데 저 부분을 통합해가지고 만들다는 게 저희 사실 UCS의 가장 큰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블레이드 서버에 패브릭 인터커넥터를 집어넣고 저기에 텐지 스위치로 FCOE, 텐지 케이블로 FCOE로 하나하나 꽂았을 땐 텐지, 텐지. 8개 꽂았을 때는 80, 80지로 액티브, 액티브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넥서스 스위치랑 같이 움직이면 사실은 서버의 카드 단서부터 스위치 단까지 다 액티브 액티브로 스페인트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키텍처에 보면 저 두 대의 통합 관리 스위치가 160대 서버를 관장하고요. 그 위에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인프라에 그대로 포함되면서 저희 패브릭 인터커넥터 밑에는 케이블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스위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FCOE 구간입니다. 저 윗단도 FCOE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저시가 저희가 넥서스와 UCS를 같이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 UCS가 들어가면 이런 형태의 구조가 바뀝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매니지먼트, 헛빛, 엘스리, 백업, 나스 기존 인프라는 똑같지만요. 저 위에 통합 패브릭 인터커넥터 스위치를 통해서 UCS를 넣었고요. 그리고 옆으로 확장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클라우드가 있는 플랫폼에 그대로 저 패브릭 인터커넥터만 들어가면서 밑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굿모닝 아이텍이랑 제안하는 그 아키텍처를 더 심플하게 저 위에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위에 넥서스 7000이나 넥서스 5000을 집어넣고 저단도 FCOE로 조이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패브릭 인터커넥터 밑에 블레이드, 샤시를 집어넣고 케이블만 두 개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케이블 연결, 집어넣으면 케이블 연결. 수직 확장이 심플해집니다. 버버를 집어넣고 케이블을 하고 전원을 켜면 프로비저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버팜이 확장될 때는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아키텍처, 가상화 아키텍처, VDI 아키텍처에 사실 가장 적합한 플랫폼들이라고 고객분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UCS만 되는 아키텍처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고객들 중에 분명히 예산 때문에 렉서버를 파일럿 프로젝트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서버 통합이건 아니면 VDI건. 예를 들어가지고 천명 VDI는 블레이드로 가야 돼요. 50명 VDI, 100명 VDI를 블레이드로 가면 ROI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렉서버 위에다가 저희가 이 위에 패브릭 인터컬트를 그대로 올리면 그대로 블레이드의 아키텍처를 저희가 렉서버를 블레이드의 아키텍처로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뒤에 똑같은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똑같은 그림의 렉서버로 저희 패브릭 인터컬트에 연결을 합니다. FCO로요. 그러면 저 렉서버는 초기의 파일럿 VDI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블레이드가 확장이 돼요. 그러면 저 렉서버를 그냥 쓰셔도 되고 필요에 따라 여기에 GPU를 꽂아가지고 GPU VDI로 쓰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밑에 블레이드가 필요하면 블레이드를 그대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렉서버와 블레이드를 팜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고객분들께서 이렇게 쓰고 계세요. 렉서버를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로 들어오면 렉서버를 달리서버나 다른 용도로 그냥 쓰시고 이거를 팜에서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이드로 새로 팜을 구축하죠. 같이 구축하자는 거죠. 그리고 확장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게 확장, 그 다음에 줄이고 인프라 변경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저희 UCS 매니저는 저런 식으로 단순히 서버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랜, 샘, VM, 어드민에 대해서 전체 어드민, 진짜 어드민을 위한 저 매니저를, 매니지먼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UCS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상화를 하면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그 VM웨어나 시트릭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진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저 모든 하드웨어 프로파일 자체를 하나의 프로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 전체를 하드웨어에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가 되느냐. 저희 알레네에 있는 데이터센터는 거의 한 2만 대 이상의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운영 인력이 단 7명밖에 안됩니다. 그분들은 뭐 하느냐. 렉에다가 예비 서버들만 다 갖다 놔요. 그리고 서버가 죽으면 그 서버에 이런 프로파일이 그대로 먼저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 다음에 VM웨어로 올리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 어떤 서버들은 맥어드레스나 특정한 UID를 키카프로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바이오스를 아무리 세팅을 하더라도 어떤 매뉴얼적인 사람의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자체를 다 스크립트화 해버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서버가 죽었을 때 똑같은 환경을 먼저 프로그래밍을 하고 VM을 이내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스토리지 담당자, 서버 담당자, 네트워크 담당자가 정책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버 구성 정책, 스토리지 구성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프로파일로 만들습니다. 이 프로파일을 내가 필요하면 와스 프로파일, DB 프로파일, 웹 프로파일로 만들고 서버에 각각 프로파일을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각 서버에 할당을 하고 물리적 서버에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유심이랑 똑같습니다. 아이폰에 있는 유심을 꽂아가지고 안드로이드폰에 유심을 갖다 꽂아도 그 안에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전화동작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서버 자체도 하에 깡통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자체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심이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프로파일해가지고 정책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 예로 지금 저희 고객이 한 달째 프로파일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객은 5천대 이상의 넥서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블레이드 서버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지금 5천대 서버를 통합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피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UCS 장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혹시 SK텔레콤이나 오시면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보람의, 그 다음에 일산, 대덕의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데이터센터를 한 군데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대법원 같은 경우에 정보통합전사센터가 분당해 있는데 서울 집업별로 서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집업별로에 있는 인프라는 IT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전체를 리모트로 관리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대법원에서 전 서버들을 다 프로파일링하고 매니지먼트 하면 가장 좋은 솔루션이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UCS 매니저입니다. 독일, 한국, 미국의 서버가 있을 때 이 세 전체의 서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군데에서 모니터링하고 프로비전잉을 합니다. 저희가 UCS 센트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최대 중공업 회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VM웨어, EMC, 그 다음에 저희 HP블레이드가 기존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굿모닝 아이텍과 같이 작업한 사이트입니다. 3500 유저 VDI의 제가 말씀드린 패브릭 때문에 이렇게 많은 스위치와 이렇게 많은 서버가 복잡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3차 VDI 3000 유저를 저희 C-SCO가 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HP블레이드만 빠지고요. EMC, VM웨어를 같이 움직였을 때 이렇게 저희가 윈을 했습니다. 상당히 심플하잖아요. 저 렉 하나가 1000 유저입니다. 1000, 1000, 1000 해가지고 3000 유저 VDI를 윈을 했는데 바뀐 건 딱 하나예요. HP가 C-SCO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가느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인프라가 그대로 녹여져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3000대 안에는 이런 식으로 인프라가 1000, 1000, 1000씩 지금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을 때보다 상면 자체가 1, 2차 인프라에 보면은 3500 유저의 저 정도의 상면이 필요했는데 3차 인프라는 저 정도의 상면이 필요합니다. 하나, 딱 UCS만 바뀌었는데 그 보시면은 서버 수량 자체는 80대에서 66대로 줄었어요. 근데 주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인텔 CPU가 좋아졌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렉이 12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네트워크 장비가 32대에서 3대를 줄었어요. 그리고 저기에 보면은 구축 소요 기간이 1, 2차 90일에서 14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장비 자체가 패키지화 되고 컨버지 다 팩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전력량이 줄고 상면이 줄고 그리고 확장이 용이하고 비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는 지금 IDC나 가트너나 포레스트 리서치나 시스코가 대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IDC의 금년 Q1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HP, IBM, 오라클, 후지츠 그 다음에 마켓 평균이 날았겠지만 시스코만 39%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레이드 서버 역시 39%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다는 미국에서 지금 저희 시스코 블레이드가 넘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넘버원이고요. 유럽 2위, 아시아 3위고 전 세계 시장의 넘버2인데 저희는 지금 이번 Q2의 IDC 결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Q2에 저희가 아마도 1등 아니면 1등과 2등 차이가 1% 이내로 줄어드는 한국 시장에서 그 정도로 시스코가 지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시장 점유율이 HP랑 저희랑 맞을 때 저희가 지금 전 세계에서 41대 26대 했고 북미는 거꾸로 40대 34.9로 저희 시스코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졌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가 올 Q2의 한국 시장에서도 아마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데에 한 2,000대 이상 서버가 UCS가 넥서스로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VDI가 화두잖아요. VDI에서 최근에 나온 그 큰 유저수는 전부 지금 시스코로 윈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아마 계신 파트너 아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공공사에서 6,500 유저 VDI를 저희가 윈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 저희가 5월달이죠. 5월달에 저희가 금융사에서 12,000 유저 VDI 700대 이상의 블레이드 서버가 한 번에 들어가는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VDI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구현한 아키텍처는 저희 보시는 것처럼 넥서스 OK 그리고 통합관리 스위치 그리고 블레이드 서버 넥서스 1K 그리고 샌스위치 그리고 네데베 플랫 파스 시리즈 그리고 전체 VM웨어를 통한 저희가 굿모닝 아이텍과 이 아키텍처를 저희가 스카프지 라는 브랜드 하에 지금 고객들한테 프로모션을 걸고 오늘 지금 IBM 윈백이라는 주제로 오늘 전략 세미나를 하지만 그 근간에는 이 아키텍처를 고객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런 이제 조그만 바람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제 시간이 사실은 제가 20분을 했으면 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한 35분에서 40분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와인을 좀 늦어가지고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다음 저희 발표자신 이은경 부장님한테 다음 발표를 좀 부탁드리면서 자리를 좀 마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